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DSP들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살펴본 건 아닌데 DSP의 주요 몇 가지 종류들을 살펴봤죠. DSP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믹서입니다. 그 믹서 중에서도 오늘 먼저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게 오토메이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디오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볼륨 조정을 해주고 타임라인에 맞게 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손을 직접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안 건드리고도 미리 입력된 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오토메이션이니까 오토메이션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하고 똑같이 오디오 트랙이 이렇게 있거든요 미리 대부분의 조정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하구요 우리가 이 오디오 트랙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건 뭘까요 볼륨이죠. 볼륨 페이더입니다. 이렇게 조정해주면 적당한 볼륨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볼륨의 움직임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지금은 위치해놓은 대로 움직이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트랙에 W 밑에 라이트 오토메이션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 W를 누르는 순간 지금부터 움직이는 거의 대부분의 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움직임들을 조절 옵션들을 다 기록을 해줍니다. 시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움직인 것과 여기서 움직인 것, 여기서 움직인 게 전부 다 다른 경우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오토메이션을 일단 버튼을 누르신 다음 과감하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재생을 합니다. 이 라이트 오토메이션을 사용할 때 꼭 이 레코딩 암이나 이런 게 필요하진 않아요. 레코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트 오토메이션을 누른 다음에는 그냥 재생을 하시면 됩니다. 재생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볼륨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륨이 조정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트랙에서 오토메이션을 입력을 하니까 자동으로 밑에 이렇게 오토메이션 그래프를 보여줬죠.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닫아주셔도 되고 나중에 또 조절할 일이 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찍혀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볼륨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천마의 기백을 이어받아 꿈에 날개를 달아 나가자 사랑한다 천마의 메아리 지금 이 움직임이 여기에서 제가 볼륨 페이더를 움직였던 움직임이 이렇게 그래프로 환산되어서 입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 그래프들은 입력이 된 이후에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점이 이 마디 단위로 이렇게 스냅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 때문일까요? 이 위에 스냅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축키 J를 눌러서 스냅 옵션을 꺼주세요. 그러면 자유자재로 이 점은 움직이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점 하나와 점 사이를 이렇게 직선 형태로 지금 현재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동그란 버튼이 보이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라운드 진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점 찍혀 있는 이 직선 형태의 연결보다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페이더를 움직이기를 원할 때 이 모든 변화들 각각의 변화들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펜도 한 번 조절해 볼까요? 왼쪽 오른쪽 꿈에 날개를 달아 나가자 사랑한다 천마의 메아리 어떻게 됐나요? 볼륨이라고 되어있는 옵션 밑에 지금 펜 스탠다드 펜 이렇게 해서 수치가 입력이 되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왼쪽 밑으로 내려가면 오른쪽 천마의 기백을 이어받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중간에 이런 변화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들을 펜하고 볼륨하고 지금 조절을 해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이 트랙 안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변화들은 다 이렇게 라이팅이 가능해요. 라이팅 오토메이션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경우에는 자, 이퀄라이저 한번 변화시켜 볼까요? 여기에 가서 이퀄라이저를 변화시켜도 되고요. 저번에 해봤죠? Edit Channel 여기 와서 해도 됩니다. 라이트는 눌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퀄라이저를 한번 실시간으로 조절해 볼게요. 천마의 기백을 이어 받아 꿈에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퀄라이저 물론 음악이 재생되는 동안 이퀄라이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지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특별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를 제외하고는 자, 이렇게 하니까 밑에 옵션이 두 개가 더 생겼어요. 이렇게 이퀄라이저 게인과 프리퀀시의 조절 천마의 기백을 실시간으로 보자면 기백을 이어 받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날개를 달아 나가자 사랑한다 천마의 이것 외에도 인서트로 우리가 이펙트를 DSP를 적용을 시켰을 때 또 마찬가지로 다 레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리 살펴봤던 거를 위주로 한번 보자면 딜레이 같은 거 모노 딜레이 한번 걸어볼까요? 마찬가지로 이 트랙에 소속된 거니까 이렇게 라이트 오토메이션이 바로 켜져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재생을 하면서 천마의 마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절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재생해 볼까요? 천마의 움직이는 게 보이죠? 기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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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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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정신없게 돼버렸는데요. 소리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줄줄이 달아서 밑에 지금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라이트를 다 끝냈다 그러면 라이트를 꺼주시면 돼요. 이 트랙에서 라이트를 꺼주시면 대부분의 옵션들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퍼머넌트 픽스가 되겠죠? 픽스가 되고 요건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오디오는 그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리드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 리드조차 누르면 밑에 있는 이 오토메이션들을 읽지를 않게 됩니다. 읽지 않게 돼요. 그냥 맨 앞에 만들어져 있는 요 수치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리드를 누르면 아까 입력했던 라이팅되어 있는 오토메이션 수치대로 옵션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R이 그래서 반드시 눌려져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은 옵션들을 실시간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믹서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잠깐 보자면 믹서기에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 페이더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버튼들이 조작 가능하게끔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부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입력을 좀 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컨트롤러를 사용하곤 합니다. 컨트롤러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일단 예전에 샀던 유포닉스라는 회사 지금은 아비드에 다 통합된 뒤로는 단정이 된 그런 모델입니다만 지금도 컨트롤러는 여러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잠깐 제가 다른 화면을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컨트롤러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이 컨트롤러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를 누르시고 재생을 하고 전마의 기대기 전마의 기대기 전마의 기대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너무 웃긴데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지금 보시면 좀 전에 제가 페이더를 움직였던 게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재생을 해도 전마의 기베이 페이더가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아날로그 믹서기 때에 아날로그 믹서를 사용을 할 때 움직임을 움직임을 최대한 최대한 이렇게 모터페이드를 이용을 한 이런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하고 싶어서 이런 장비를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비는 조금 비싸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요즘은 아이폰에 있는 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큐베이스가 재미있게 되어 있는 게 물론 로직에도 그런 오토메이션을 따로 앱으로 빼서 앱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큐베이스에서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폰도 있고요. 아이폰에서 사용을 하는 앱이기도 하지만 이걸 한번 볼게요. 아이패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아이패드의 밑에 보면 큐베이스IC라는 큐베이스IC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로 이렇게 접속이 돼요. 자동으로 지금 이 트랙이거든요. 이거 제가 아까처럼 제가 한번 움직여 볼까요? 페이더를 보이시죠?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약간 시차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그렇게 시차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또 어떨 때 편하냐면 키보드나 이런 것들을 좀 멀리 두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이패드만 이렇게 들고 플레이랑 이제 레코딩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토메이션 작업도 다 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 하나만 들고 녹음실 안에 들어가서 내 목소리를 녹음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밖에 누군가가 녹음을 해주고 있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이렇게 녹음을 하고 페이더 작업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에는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quantize부터 시작해서 copy 그 다음에 paste redo undo 뭐 이런 명령어들이 다 돼 있습니다. 잠깐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명령어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이 명령어들을 전부 다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은 당연히 어 아이패드랑 아이폰만 지금 현재로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안드로이드에도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앱스토어에서 구입을 해서 깔아야 되고요. 요걸 깐 다음에는 본인의 PC에다가 어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앱을 큐베이스에 추가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글 검색창에다가 스타인버그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요런 창이 나오죠.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스타인버그 사이트로 들어가는 주소가 있고 다운로드로 들어가는 주소가 있죠. 스타인버그에 다운로드로 들어가는 주소가 있는데 요기 다운로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아까 제가 프로그램 앱 이름이 뭐라 그랬죠? 큐베이스 IC 프로라 그랬죠. 요 큐베이스 IC 프로는 당연히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폰에 혹은 아이패드에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이제 PC용 SKI 리모트 라는 앱이 또 따로 있어요. PC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서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기에 딱 들어가면 요기 나옵니다. 맥용으로 SKI 리모트라는 거 그 다음에 윈도우용으로 64비트용 32비트용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요거를 설치를 하면 돼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그리고 큐베이스를 처음 실행을 딱 하면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요기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셋업에 들어가시면 스타인버그 SKI 리모트라는 게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모트 디바이스로 그러면 요게 요렇게 정상적으로 떠 있으면 성공이에요. 설치가 다 된 거예요. 자 이때 조건은 뭐냐 하면 와이파이를 공유하는 공유기가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PC가 연결되어 있는 공유기랑 와이파이 폰이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랑 이게 똑같은 걸 공유해야 돼요. 서로 다른 인터넷선을 공유하게 되면 요건을 할 수가 없겠죠. 내부망이라야지만 됩니다. 됐죠. 요기 보면 Enable Audification 같은 경우에는 암호를 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암호 걸 일은 없어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앱을 이용을 해서 또 리모트 컨트롤러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서 아까 움직이는 것도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 정상적으로 잘 오토메이션이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새로운 시대 주인공이 되어보자 새로운 시대를 여기에서 레코딩도 할 수 있고요. 플레이도 할 수 있고 되감기 요런 것들 전부 다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커서 이동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시면 이게 거의 시차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조금 더 이 아이폰의 큐베이스 IC 프로 이 앱은 가격이 조금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얼마였는지는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쌀 거예요. 얼마 안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를 구입하셔가지고 조금 더 큐베이스를 조금 더 윤택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토메이션을 처리하는 데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오토메이션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요렇게 오토메이션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믹서기를 이용을 해서 믹서기 창들을 이제 다 살펴보고 믹서기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하면 좋을지 믹서기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고맙습니다.